음악 현재 대부분의 해상에 풍랑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서해 남부해상과 남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과 내일의 먼바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오전 먼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전해상에 구름 많은 날씨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2미터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모든 해상에 비가 내립니다. 물결은 0.5에서 2.5미터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도 역시 전해상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물결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동해상에 한두 차례 비나 눈이 이어지겠고 물결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앞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 제주도 앞바다에는 구름만 조금 지나겠고요.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고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도 한두 차례 비가 더 내리겠고요. 물결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구름만 많이 지나겠고 바다의 물결은 최대 4미터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월 8일에서 1월 15일까지 제주 해상의 10일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 동안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가끔 구름만 낀 날씨가 예상됩니다. 물결은 1에서 3미터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날씨였습니다. 해상 날씨였습니다.